안녕하세요. Kids Times 아하의 전나리 선생님입니다. 오늘은 너무나 예쁜 레몬을 읽어 볼 텐데요. Can you see that? 이게 뭐 포토샵 된 게 아니고 실제 레몬이라고 합니다. Heart-shaped lemons. 하트 모양의 레몬 이렇게 되겠습니다. Lemon farmers in Hiroshima prefecture, Japan, have produced heart-shaped lemons. 일본의 히로시마 현이 되겠습니다. 히로시마 현에서 그 레몬 그거를 이제 농사를 지으시는 농부들이 하트 모양의 레몬을 생산을 했습니다. Their efforts toward their goal began in 1997. 지금 이제 2017년이 되었는데, 사실 이 하트 모양의 레몬을 만들어낸 노력이 굉장히 오래전부터 이루어진 것이죠. 그래서 그들의 목표가 바로 앞에 나온 heart-shaped lemon을 만들기가 되겠죠. 그것을 향한 그들의 농부들의 노력은 지난 1998년부터 시작이 되었다고 해요. Using a new heart-shaped mold developed by researchers at the Hiroshima prefectural technology research institute, the farmers ensured a success rate of 70% in making the heart-shaped lemons. 새로운 하트 쉐입도 그 형태가 되겠죠. 근데 이거를 갖다가 이제 어디에서 개발을 했냐면, 히로시마 현의 기술 연구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연구자들이 과학자들에 의해서 개발된 이러한 하트 쉐입 주조법이 되겠죠. 그래서 만들어내는 이러한 방법을 사용해서, 이 농부들이요, 70%의 그런 성공률을 갖다가 확인을 했는데요. 바로 이 heart-shaped lemon이 이제 거의 이제 70%까지, 그죠? 이제 이렇게 하면 이제 이런 방향으로 나가면, 확실히 상용화돼서 나올 수 있겠다라는 이러한 것으로 이제 결론이 내려지고 있는 것이죠. Though more expensive than typical lemons. 자 그래서요, 그 전형적인 레몬보다 훨씬 더 비싸긴 합니다. 이렇게 많은 수고와 돈과 노력이 들었을 테니까요. 그리고 70%의 성공률이니까 아무래도 이렇게 더 그 비용비 나오는 어떤 이익이 더 작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돈을 비싸게 매길 수밖에 없겠죠. The fruit has become popular with many restaurants and bakers in big cities. 하지만 대도시에 있는 많은 레스토랑과 식당과 또 베이커리에서는 아주 이 과일이 인기가 높다고, 점점 높아지고 있다고 하네요. 자 관련된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할까요? 일본 히로시마에는 레몬 농부들이 레몬을 재배하는 농부들이 되겠죠. 하트 모양의 레몬을 생산했습니다. 자 히로시마에는 레몬 농부들까지가 주어 덩어리가 되겠습니다. lemon farmers in hiroshima prefecture japan 그죠? 영어로는 더 넓은 공간을 뒤에다가 서 주는 거 아시죠? have produced heart-shaped lemons That's right. number b 그들의 목표를 향한 그 노력은 목표를 향한 그들의 노력은 이렇게 되겠죠. their efforts toward their goal 여기까지가 주어 덩어리가 되었고요. 시작했습니다. 언제요? in 1998 연도 앞에는 in을 붙여서 설명을 하면 되겠죠. 자 마지막으로 단어 넣기 한번 해볼까요? researcher is conducting an experiment 이렇게 보통 하얀 가운을 입고 이런 실험실에서 lab에서 이런 거 막 하고 마이크로 그걸로 보고 이런 사람들 있죠. 자 이런 분을 연구원, 과학자, 연구자 이렇게 얘기해서 research을 쓸 수 있겠고요. 실험을 실시하고 있다 라고 할 때부터 conduct an experiment 이렇게 표현을 쓸 수가 있겠죠. we made a clay house using a mold 이런 몰드라는 거 형태의 틀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뭔가 다 찍어낼 수 있는 그걸 사용해서 또 우리가 그런 뭐죠? 네, clay house를 만들어 냈습니다. 이런 의미가 되겠네요. Okay, that is all for today. I'll see you next time. Bye bye.